그리의 시가 되어줬다 그리의 시가 되어줬다 쫙 손님 쫙쫙쫙쫙쫙이요 내 몸이 없어질지라도 그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 명태 내 몸이 없어질것 은혜 이 세상에 나와 이 소리로 액컬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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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아 안봐서 숨어지만 중간에 깨끗해본 줄 모르겠어 깨끗해본 거 영원인 처음이야 명태는 있잖아, 명태 껍질도 먹거든? 명태 알껍질도 먹거든? 눈깔도 먹거든? 명태는 원래 누구도 없어 대상에도 쓰거든? 그 다음에 이거 명태는 경남 쪽에서 누나가 버릴때 한개도 없다고 해 교수님 앵콜 안받아줍니까? 네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는 1절이 좋갑니다 2절 3절 하면 그거 압니다 아 다른 노래 1절 해주십쇼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